이거, 이거, 이거 닭밥인데 이거 닭밥은 안 되는데요. 닭밥 주면 안 되는데 이거 닭 모이 먹으면 배 아파요. 누나, 저기 그것 좀 갖다 주세요, 쓰레받기. 그것 좀 갖다 주세요, 쓰레받기. 뭐? 쓰레받기 왜? 당, 여기다 닭 모이를 줘버렸어. 아휴, 야, 선크림 바르고 있어. 선크림 이거 손 씻어야 되는데. 저 이제 물티슈 갖고 왔어. 갖고 올게. 아휴, 나 진짜. 살 빠지겠네. 쓰레받기 빗자루 어디 있지? 왜요, 왜요? 뭔 일이 났어? 아니, 애들이 닭 모이를 토끼장에다 엎어버렸어. 야, 손으로 해, 손으로. 누구 머리 이렇게 할까? 어? 누구 머리 할까? 어, 여기 타면 안 되니까. 아, 이쁘다. 아, 이쁘다. 아, 이쁘다. 아, 이쁘다. 이거 얼굴 안 타게 하는 거 선크림 알아? 네. 발라봤어요? 네. 엄마가 발라줬어요? 네. 엄마가 발라줬어요? 이거, 이거 잘 안 펴지는데. 이거 잘 안 펴지는데 큰일 났네. 야, 이거, 이거. 이거 왜 잘 안 펴지지? 여기 나왔어. 귀여워. 아이, 귀여워. 친구가 어때? 유진이 어때? 이뻐. 이뻐? 이쁘다, 이쁘다. 이쁘다, 이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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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선크림 바를 사람 이리 오세요. 부룩. 선크림 바르자. cá... 뭐 이렇게 묻혔어요? 일로 와. 아,ledці요. 하하하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